하나 둘 셋 이어억 워어! 오 뭐야 제 5봉끼임 에 Pixel 넘어갈 수 있어 그러네 오 저긴 뭐야 침성대야 무슨 뭐야 뭐야 오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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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괜찮아? 아니 아김이 떨어트렸는데 또 떨어트렸네 나, 난 위에 있거든 아직? 돌아서 올 수 있겠어? 거기 바다 있잖아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와 여기 엄청운데? 어 야야야야야야야 여기 들어와봐 여기 들어와야 돼? 나 내려간다? 들어와야 될 거 같아 어 들어와야 될 거 같아 어 나 손 좀 다시 씌우고 올게 큰일 났네 난 가긴 가야 되니까 가자 여기 봐 여기 종류석 우와 이뻐 이뻐 얼음동굴이다 이리 와 야기야 불쌍해 이건 아니고 뭐야 여기 뭐 있어? 응 자판기 토큰이 있다고? 어 형 준비성 짠다 자판기 토큰 오랜만이다 여기도 자판기가 있나보네 형 엉덩이 냄새 그가 그가 너도 당하고 있다고 여기 노트 있다 뭐야 여기? 아 실내로 들어왔네 어 아 아 고무로 가득 차있다 여기도 있다 응 경적을 가진 아이가 나타났지 않았다면 경적을 가진 아이가 나타났지 않았다면 경적을 가진 아이가 나타났지 않았다면 어 쓰레기다 어 어 어 자판기 토큰 먹을게 응 노트 하나 더 먹었어 아 여기 열리는구나 2층 가보자 어 오 여기 열려? 여기도 노트 있다 여기가 그 커다란 이글루를 말하는 거 아닌가? 또 큰 하나 더 먹었어요 잘했어 노트 어 위에 층 또 있어 아 여기 길이 와 왜 와이파이 연결되는구나 아 노트를 펼쳐봐 지금 뭐 무슨 부품 설계도?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먹었는데 아 아 나오네 이거 모아야 되나 보다 어 이렇게 뭐야 일로 와봐 진짜 천문대네 어 맞네 우와 오 첨성대네 여기도 뭐 있어 노트 먹었다 여기 비밀번호 있어 마지막 하나 더 먹어야 돼 오 뭐야 우와 작동이 돼 누가 이렇게 경박하게 누르는 거야? 와 씨 어 여기 근데 여기 숫자 써져 있어 형 여기 벽에 그림 어? 아 이게 비밀번호가 보다 아 아 이게 지금 별자리인 거 같은데 별자리가 이게 2라는 뜻이잖아 별이 두 개 있어서 2인지 원래 2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이건 뭐야 그러면은 내가 비밀번호를 해독해 주지 다고니 매우 경박스러워 보여 아 다고니가 아니라 용기 형이었구나 형 왜 경박하고 그런 거면 왜 나만 생각하는 거야 2? 어 그게 2 8 2 0 8 2 6 0 8 2 5 해봐 한번 내 자리인가? 아니야 어 내 자리긴 한데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닐까? 지금 먹고 있는 거 그림이랑 좀 비슷하게 아 그러네 이게 별자리 단수야 얼굴이 두 번째 짜리고 갈고리가 세 번째 얼굴이 두 번째 짜리 어 그런 거 같아 이게 얼굴인 거 같은데 어 이게 두 번째다 1 2 3 4 5 6 7 8 9 두 번째 짜리가 9에요 그리고 갈고리 찾아 봅시다 갈고리 노트 하나만 더 찾아볼게 하나 더 있는 거 같으니까 아 여깄다 여깄다 노트 찾았다 어 뭐야 어 됐어 노트 찾았어 이게 갈고리인가? 아니 묘하게 생겼어 아닌 거 같아 이게 학이네 아 그러네 이게 학이네 누가 봐도 학이네 1 2 3 4 5 5 9 9 그 다음에 갈고리는 어딨어 이것도 아닌 거 같지 그거 배야 아 이게 배야? 4 그럼 4네 5 9 0 4야 5 9 0 4 요건가? 요것도 아니잖아 그치 5 9 6 4야 찾았어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 뭐야 이 형 열었어 아니 찍어서 맞췄어 찍어서 맞췄어? 이거 뭐야 고급 고정식 앵커가 있어요? 다시겠지? 셀렌의 열쇠 이것도 뭐야 열쇠? 열쇠가 필요한 곳이 있었나? 그러면 이제 고급 고정식 앵커니까 그냥 위에서 버튼 누르면 알아서 이제 다시 내려가는 그런 거 아닐까? 원격 원격 아 형 여기 위에 이게 있었네 아 여기 있구나 다 여기 아 벤짜리도 여기 있구나 헨리라는 친구가 얘에요 어? 뭐야 헨리 사람 아니었어 그러면? 죽어서 이렇게 해놨나? 프라이머리냐? 으으 야 어 쟤 모두 뭐가 있다 저게 또 뭐가 있어 엄청 거대한 성분이 있어 뭔 소리야 우와 이게 뭐야 뭐야 흔들리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뭔가 토치가 필요해 형 여기 잠금장치를 녹이려면 토치가 필요하고 우리 열쇠 있다 열쇠는 있어 왠지 전기줄 연결하면 토치가 나올 거 같은 느낌 그래 그래 가자 이글루로 돌아가자 우와아아아아악 오오오 뭐야 개멋있어 shortages 톰 오 운전실력이 늘었는데 오 마이 жезоль집 순 좋아 이제 이때까지 먹은 전선들을 이용해서 다 연결을 한 번 해보려구요 연결하자 여기 여기 열렸어 아 불이 들어오네 우와 짱 이뻐 거기도 열렸어? 어 여기 열렸어 들어가보자 여기부터 어 여기 헬스장인가 봐 여기 헬스장이야 옹규 형들 무기나 쳐 좀 재밌다 여기는 누군가의 방인 거 같아 우와 이쁘다 되게 살만했네 얘네 진짜 와 이 이불 가져가고 싶다 그니까 어 나 이 침대 진짜 이쁘다 와 씨 여기도 누구 방인가 봐 와 여긴 또 뭐야 돔 스윗 돔이야 여긴 둘이 사는 곳인가 보죠 어 그러네 싱글 붙여놨네 아 여기도 안 열린 집에 그쪽은 그냥 장식인 거 같고 이제 선을 연결해서 이 다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줄을 뽑아서 여기 그거 같냐? 여기 됐어 오케이 이제 여기에서 선을 다시 빼서 여기로 내리면은 어허 됐다 어 뭐야 여긴 구경가 어 여기 병원이야? 여기가 어 병원이네 노트 먹었어요 노트 먹었어요 배토란 애가 되게 똑똑했대 르벤 르벤 르벤은 아팠나보네 르벤은 아팠나보네 오케이 다 봤다 여기서 또 이제 전선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이 어디냐 여기여기여기다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도 프러싱 커요 어 확실히 뭐가 있어 보이네 어 여기 자판기 여기 있네 범스윗돔도 팔아 아 그러네 아 진짜? 아 대박 꾸밀 수 있는 재료가 여기 있구나 침대도 안 파네 침대란파라 이런 쓰레기 자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 물에 아무튼 자판기에 침대도 안 나오냐 형 여기 토치 짜나도 나왔는데 어 나이스 고급 생물 연료 정제기? 우와 우와 헐 무려 고급이라고 끝이네 여기는 어 일단 토치 먹은 것부터가 우리에겐 꽤 커 맘맘매야 그 짓을 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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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아 가자아 와 완벽 뭐야 나 형 나 큰일 났어 왜왜왜왜왜왜 나 여기 여기 갇혔어 뭐야 이거 봐 뭐야 어떻게 된거야 타가지고 아 이게 내리면 이 위로 올라가잖아 아 어떡해 이거 만들어 보고 싶어 아 이거 진짜 이쁘다 아니 우리 치타늄 여덟개 있어? 아 뭐야 세탁 너무 이뻐 오오 오오오 와 이렇게 아 이게 크구나 뭐가 좋은거야 근데? 뭐가 다른건데? 엔진? 아 엔진지어 장치로 컨트롤됨 아 아 대박 와 어 이거 그거 아까 거기서 봤던 그 운동기구만들어 거기서 한거 같은데? 아 그러네 아 운동기구로 만들었어요 대박 여기 구멍나있네 아 아 오오 이게 생겼구나 으응 이제 바나나랑 망고나무만 미친듯이 캐면 되는거잖아 그치 으응 야잣다 우유랑 어 와 이거 나무 부수는 소리 버그로 지금 안 들리는데 너무 조용하고 좋다 아 형 우리 자고 갈래? 이제 밤 가는거 같은데? 어 그러자 아 아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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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서 한숨 자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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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방 갈게 어 내 방 잘자 잘자 신소등하겠습니다 아 여기 제 방 여기 제 방 여기 영광의 방 어 일어났어? 으응 어 일찍 일어났네 아 일찍 일어났네 어 나 일어나들고 아침 먹을준비하고 있었지 다 먹었네 밥이나 먹자고 가자 이제 어 갑시다 갓 아저씨 아아아 academically 살다 θ 아 row 샤빼 와이터 럭스전 아니겠지? 셀렌의 리서치 팩토리 셀렌의 연구시설이래 여기서 뭘 연구했을까? 저거 뭐야? 뭐야? 지도야 뭐야? 좀 위험해 보여 어 지도네? 아 저기 방사능 있다고? 아아 반응로가 지금 오작동하고 있대요 제어봉을 삽입하세요 아아 노트 들어볼게 어이 그래 무슨 벌레도 있네 처음보는 벌레 엄마 깜짝이야 아아 아 맞네 밑에 벌레있다 어 그치 밑에 벌레있어 처음 으허 어 친구 일로와봐 방호복 방호복 아 여기구나 입어볼까? 레벨토리 실험실 시간..제한시간 있네 원자로 룰비듀? 기술 버튼 누르는 거 있어 여기. 가짜 방 하나씩 찾아. 여기 PM이라고 적혀 있는데. 버튼 누를 수 있는 거 하나 있어 저기. 여기는 CL 염소. 뭐야 플래티나? 그러네 여기도 있네. 플래티나 머큐리. 그럼 여기에다 숫자 쓸 수 있어 두 글자. 아 이거 원수 번호 적어야 해. 뭐야 뭐라고 써 있어? 아. PM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 루비듐 찾아야 돼. 루비듐 37RB. 루비듐 37RB라고 적혀 있어 여기. 그럼 이거 아닌데? 소듐 11NA. RB37. 이게 뭐지? 갈아입고 오자. 한복 한복. 한복 한복 한복. 방사능이 얼마나 쓰면은 발복이 달아. 이런데 여기다 벗어도 돼? 됐어 됐어 리필했어. 재충전. 리필했어. 이게 뭐야 이번에 루비듐인데? 37이라 그랬지? 37 눌렀는데. 헐. 숫자가 제한시간이 있어. 다른 것들도 다 동시에 입력을 해야 돼. PM이 맞고. 어 CL 어떻게 입력했어? CL? 여기가 있는데 17. 지금 총 3곳을 입력해야 돼. CL이 17이고 루비듐이 37이고. 여기 PM이. PM이 안 보이네. PM 61. 61 61. 어 17 눌러. 동시에 해보자. 17 눌러. 루비듐 뭐라고? 아 잠깐 잠깐 잠깐. 어 야 야 야 나 죽어 죽어.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어. 어 나 안 눌려줘. 아니야 형 누를 수 있어. 뭐라고? 37? 37. 됐어. 어. 열렸어. 나가 나가. 일단 나가 나가 나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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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어 저 형 벗겨졌다. 다시 입고 다시 내려가야 돼. 또 가야 돼? 아 진짜? 아까 문 열렸잖아. 잠겨있던 문이 열렸어. 아 하나 더 있었구나. 아 열렸다. 아 여기구나. 어 여기는 피폭 안 돼 있네. 여기는 그냥 나가면 됐었던 거. 어 여기는 또 멀쩡하네. 뭐야 제어봉 하나 얻었어. 제어봉 위에 올라가서 꽂으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제어봉 3개 필요해. 아 으 방어복 리필 할 수 있는 곳 있어. 어. 어 어. 어 요 아래도 있네. 어? 어? 어차피 제어봉. 제어봉 나중에 해도 될 거 같고. 어 제어봉은 나중에 총 3개를 꼽아야 될 거 같아. 왠지. 옷 입고 내려가 보자. 여기 내려가 보자 여기. 뭐가 있을까 여기. 이거 뭐야. 밸브야. 동시에 해야 되나? 어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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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깜짝이야.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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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아 엄청 약하네. 파밍이 돼? 뭐 먹었어? 고기 주네? 고기 고기. 아 그래? 뒤에 또 한 마리 와. 또 한 마리. 엄청 약해. 아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다 죽여. 다 죽여. 그거 하면 문 열리나? 어 됐다 됐다.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이거 먹어도 되는 고기인가? 하하하하. 그러게. 이거 먹어도 되는 고기에요 여러분? 됐다. 됐다. 몰라. 오 여기 제어로 하나 더. 방사능에 절여져 있는데. 오. 오케이. 여기서 폴아웃 찍고 있네. 아 진짜. 어 형. 여기 레버가 있어. 어. 그렇네. 누르자. 눌러도 되는 건가? 이것도 있어. 어 뭐야 뭐야. 아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어 뭐야 뭐야. 레이저 조심해. 돌려봐. 이거 돌리면 뭐가 되나? 어 씨 뭐야. 아 돌려서. 여기까지 닿아야 되나? 아 그런가 본데? 일단 돌려봐. 그거밖에 돌리는 거 없잖아. 어 맞아. 망가졌다. 이거 맞네. 망가뜨리는 거 맞네. 됐다. 아 나이스. 되게 재밌다. 잘 만들었어. 어 여기 방어복 또 충전? 또 있어. 어 형 이거 레이저 키는 건데. 잠깐만 둘러보고 내리자. 아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어디야. 길게 누르면 부드럽게 해줘는데. 아 이걸로 맞춰야 되겠어. 여기 여기 여기도 맞춰야 되나봐.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 맞네. 이걸 튕겨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킵시다. 여기로 가고. 잠깐만. 아이고. 됐네. 가자. 오케이. 아 이거 엄청 맞추기가 어렵다. 이게 이렇게 깨는 게 맞나? 엄청 저거 있네. 제어봉. 노트. 제어봉 3개 다 먹었다. 올라가자. 아 이 으으으. 아 다 먹었다. 동시에 꽂자. 한 자리씩 잡으. 하나씩 잡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얍. 뭐야. 뭐가 달라지지? 이걸 당길 수 있어 형.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아아아아아. 제어봉 삽입 완료. 냉각 공정이 준비되었습니다. 당김. 오. 와 뭐야. 오. 뭐야. 제어봉 끼임? 수동 삽입이 필요하다고? 원자료 열쇠가 나왔거든. 여기에. 어. 직접 해야되나봐. 원자료 열쇠를. 여기. 여기. 리액트. 목숨 걸고 가야돼. 일단 옷부터 입어. 여기도 옷 입어. 직접 가야돼. 저기. 저기 가면 피스토하고 쓰러지는데. 영화보면. 연다이. 아. 전쟁이다. 전투다. 오. 오. 미친. 딱. 똥벌레. 아. 얘 거미가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소리도 안 내. 이 자식들은. 제어봉을. 수동으로. 어. 형. 거기에서 돌려. 돌리는 중. 돌리는 중. 오케이. 내가. 내가. 돌리는 중. 어. 됐다. 여기 됐어. 돌린다. 돌린다. 돌리고. 돌리고. 어. 나 무기 내고도가 없다. 됐다. 어. 됐어. 아. 얘네. 왜 계속 나오나 했더니. 이 구멍에서 나오고 있었어. 리젠. 아. 어. 문이 열렸어요. 여기였구나. 어. 방사능도 빠졌어요. 어. 방사능도 끝났어. 바깥인가 본데. 토큰이다. 아. 동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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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면관인가. 동면관인데. 여기 여기 여기. 사람 들어있어. 어. 그러네. 심장박동이 뛰고 있네. 열어볼까. 해봐. 어. 어. 어머. 첫 생존자야. 미친 거 아니야. 첫 생존자야. 어. 근데 더빙 소리가 안 들려. 여기 더빙을 안 했는데. 자박을 잘 봐. 날 버리고 갔구나. 와. 절 깨워줘서 고마워요. 장기간에 동면은 여러 문제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뭘까요. 상담님. 생물공학자 자리가 있나요. 사실 꽤 실용적이에요. 너 안 추워요. 우리가 한 말은 아니구나. 좋아요. 정말 친절하시군요. 최선을 다할게요. 뭐지. 우리 배에 함께 데리고 가는 거야. 어. 우와. 아. 플레이 가능 신규 캐릭터. 아. 이런 식이구나. 아. 난 또 우리 춘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어. 몰라. 말하기. 어. 뭐야 이거. 또 또 또 또 또 나아. 자판기야. 자판기. 자판기. 안 들어오게. 야. 노트가 있어 형. 이거 집어볼게. 어. 뭐야 이거 전기 재련기. 전기 재련기. 와. 다음 맵이 쏘아오. 진짜 와. 뉴토피아. 이제 최종자인가 봐요. 뉴토피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이엠. 맘 맘 맘. 근데. 그러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선 만났을 때. 그 방사능 있던 거. 그 방사능 없어졌을려나? 아. 그렇구나. 맞네. 아. 진짜 그러고. 맞네. 아 나는 저 방호복 입고 엄청 빨리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았네. 아 나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고쳤으니까 이제 방사능 없지 않을까. 아니 우리 전기 재련기 레시피도 얻었어. 전기 재련기? 어 맞아 맞아. 아까 먹었어. 재련기가 전기야. 그럼 이제 나무판자 대신에 또 배터리 넣어야 되는 건가? 시작 지점 근처이지. 여기 근처였는데. 그치. 저기다. 저기야 저기야 저기. 날아올라봐. 뭐야. 하늘을 날아봐. 이리 와요. 네. 어 방사능 없어졌어. 방사능 없어졌어. 아 그렇게 되는구나 역시. 방구 냄새 다 빠짐. 여기 뭐 있으려나? 그냥 스크랩이 엄청 많네요. 마침 스크랩이 많이 필요하긴 했어. 아 파밍하는 곳이구나 그냥. 그러네 그냥 파밍템들. 자아. 이제 이 맵은 다 둘러본 건가? 그렇지. 와 전기 재련기. 그 와 생긴 거 봐. 와 씨. 너무 멋있게 생겼어. 피타늄 6개 들어가. 미쳤어. 피타늄 6개? 미쳤어. 일단 또 파밍 좀 해야겠는데요. 응. 일단 가자. 우리 파밍하자 빨리. 어. 와 이제 그냥 바로 출발하면 되는 거야.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엔진 틀리고. 어 너무 좋다 근데. 다 돌려주면? 진짜. 왜 반응이 없어? 그랬는데? 아 연료 다 됐나 보다. 아 나 미안. 이거를. 뭐야 이거 왜 180도 돌려놨어? 아 내가 한번 저거. 잘못된 줄 알고 거꾸로 달았나 보다. 아 거꾸로 달았어. 거꾸로 달아서 그래. 아. 뭔 소리야? 확실히 버그가 있다. 나 안 들려. 삐 뿌 빠뿌 이런 소리 안 들려. 아 맞네. 그렇지 아까부터 그러더라고요 얘가. 우리 저장하고 다시 로드하자. 갔다 오자. 캐릭터. 약간 동네 백수 형 느낌이야. 아니 우리 캐릭터가 6개나 있었어요 종류가? 이거 마지막 캐릭터인데? 야 중간에 이 3개는 뭐야? 아 옛날섬에?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옛날섬 가자 그러면. 어. 나도 드디어 여캐에서 벗어나는구나. 효과물 내가 꺼나? 왜 안 들려 이거? 섬이다 섬. 조그만한 섬에도 상점 있나? 아니. 초록색에 떠야 돼. 레이더 초록색 섬에만 있어. 아 초록색만. 어 뭐야 여기 비행기가 추락해 있어. 어 뭐야. 아 그치 섬이다 저거. 키는 섬? 뭐야 비행기가 추락해 있어. 그리고 파일럿 헬멧을 먹음. 우와 대박. 빨리 써봐. 아 대박 나 나 어때? 나 어때? 오오우 멋있어. 대박. 맞다 그런게 있었지. 여기 뭐 하고 있네. 나 도전가를 달성했어. 가까이 다가오니까. 실버스무디? 오 실버 스무디? 실버스무디 뭐야? 오 이 비행 조종ısı 좋은 걸 알고 있었네. 실버스무디는 그거 은색aine죠 필요해. 은색야죠 지금 하나 구했어요. 해도 올해? 또 얼음섬이네? 아 얼음섬이야? 왔었던 섬이냐고요? 왔었던 섬일 수도 있어요. 저희 저번에 놀았던 섬도 빙판이 있던 곳이라 아! 3티어 코앞인데 일단 고급 소형 농경지랑 중형 농경지랑 소형 선물로 사줘야겠다 문든한 스티어 여긴 안 나오네 연구해봐야겠다 형 칠리랑 광황 좀 사과할까? 어어어 그것도 횡령하면 되니까 3개씩만 사가자 야 나 죽는다 형! 어 선물! 이거 무조건 쓰고 다녀야 된다 알았지? 와우! 우리 배 수석 요리사 하나 둘 셋 오케이 다고니가 챙겼어 다고니가 챙겼어 어 좋아좋아 여기 강황 좀 올려줘 하나 둘 셋 아아! 오케이 내가 챙겼어 내가 챙겼어 나이스 강황은 내 향만 살짝 첨가했어요 그 은은한 향냐만 남기는 게 이제 맛좋은 요리의 비법이라고 포장 계좌라고 우와 이거 별표가 써있네? 어? 더 빨리 헤엄칠 수 있게 합니다 어? 대박 특성물에 그런 거 있어? 어 매운 파인 생명의 하트를 추가합니다 음료수 옆에 별 표시가 있네요 반짝거리 반짝거리 이거 봐봐 빛이 나네 더 빨리 헤엄칠 수 있게 됩니다 와 영구 지속인가 설마 그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판매 3티어 달성! 좋아 3티어에서 이제 티타늄 광석을 9개 살 수 있는데 그냥 다 사버릴까? 그러자 티타늄 다 사자 일단 어 다 쏟아버리자 잠깐만 3티어에서 진짜 필요한 게 어 냉장고가 있어 진짜로 진짜 냉장고가 있는데? 어 이거 다리도 살 수 있네? 땡목의 두 부분을 연결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아 이거는 무조건 사... 어? 통? 디테일 판자? 이게 뭐야? 아니 다... 와 3티어는 그냥 진짜 다 사고 싶은 것들 뿐이다 일단 냉장고 하나 사고 바이킹 경적 하나 사고 통이랑 디테일 판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3큐어 무려 8개 나오고 막 금 안거져 있는 어? 저거 수통인데? 아... 통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수통 아니 근데 이거 우리 의미 없는데 아아! 계속 실패하네 어 냉장고다 형 냉장고 우와 어 되게 이뻐 냉장고 와... 너무 좋아하는데 형? 하하하하하하 아 음료 제작대를 3개 이상 설치하면 효과음이 안 들려요? 아... 음료 제작대를? 그게 문제였던거야? 아... 그... 첨벙첨벙 소리 때문에 형 회수 좀 할게 이거? 응응 두 개만 남기고 회수 다 해야된다고? 아... 진짜... 이거 음료수 엄청 많은데 어... 제발 복구되라 어! 효과음이... 오! 들린다! 딱 두 개... 두 개만 남길까 지금 바로 오고리들... 아 진짜... 오오오오오!!! 와우! 따라 들렀어 와우 미쳤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그... 응 인간 자판기에서 사람 나왔을때 더빙도 됐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안 나온 거였구나 아 우리 다른 NPC도 찾아보자 아 그래 그래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